꺼내먹는 것 같아 배달 엄마처럼 투르륵 하고 나와야 돼 아 나 이거 너무 무서워 이렇게 뒤에서 노는 거 너무 무서워 이렇게 팝스하고 BTR 팝스 방하기 존나 힘든가 말이야 탱크 컷 나이트 뭐야 어 탈 현장이네 꺼져 점수 기모찌 탱크 또 어딨어 저도 모르겠음 불러주십쇼 다 터트리겠어 아 근데 제블린을 애들이 안쓰니까 너무 편하다 나 보너스가 너무 편하다 아 근데 이 시간에 방송을 배틀필드라는 방송을 보고 저 김수보를 보고 들어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던데 탱크 C 확인 뭐 터져 우리 고향이 많아가지고 알아봐 주시면 좋죠 안쪽에 치킨다 사이드 아 저거 잡으러 가기 귀찮은데 탱크 컷 탱크 컷 야 언더 내려왔다 야 우리 팀 완전 기계화 무병인데 저거 씨 타고있다가 내려가지고 잡고 아 저 핵이 좀만 빨리 왔으면 잡는데 탱크 아 능방점 나중에 킬 것 같아 앞에 C4카 컷 나이스 여기있죠 저런 애들이 우선 히트는 들어갔거든 일단 중립이니까 천천히 잡아도 돼 올리고 들어가자 물량이야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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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무언가를 보여드리지 근데 근데 문제는 보석점을 까야될 것 같아 수륜양요 실패 실패? 저런 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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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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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아니 뭐 저거 저거 아십니까 저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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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아니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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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? 아니 저 선생님들 제가 지금 아니 아니 날 보면은 ESP인데 아직 총이 안나왔나봐 아니 저 우리 집처럼 보면 지금 PTSD 왕아지고 어 진짜 이상하게 왜 그럽니까 어 와 어 아니 저 태방사에 죽어졌어 와 아